자 이번 시간에는 이 맵의 기본 조작 및 이제 맵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작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a s d w 키가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키입니다 그리고 뭐 키보드 하단에 보면은 위 아래 좌우 있죠 요키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이라고 해서요 mpc 한테 말을 걸거나 클릭을 해서 웹사이트를 이동할 때는 f 라는 키를 누르면은 상호작용 이라고 합니다 f 를 눌러 실행이라는 란이 나오잖아요 이 문구가 나오면은 f 키를 누르면은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z 키는 손가락 찌르기 기능인데 어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여기 있는 아바타가 이동을 할 때 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점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러보기 라는 거를 꼭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학생 조작 연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목이나 달리기 이런거 한번 해보시면은 학생들이 바로 조작 기능을 익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기능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달리기로 위 아래 좌우 움직이는 것도 지금 체험도 가능해지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막 이 얘네 이기려고 진짜 기를 쓰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재미있게 어 그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기능을 익히는 게 학생들한테는 정말 빠르게 조작법을 익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S 토 라고 있습니다 이제 맵을 만들기 선생님들께서 이제 맵을 만들기 시작할 텐데 이 맵을 만들 때 재료를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작되어 있는 맵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라고 해서 의자, 식탁, 교탁, 칠판 이런 것도 따로따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튜토리얼 맵 구입하라고 하고 싶고요 제 학교 구입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문 같은 데 포탈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 장소로 이동하기까지 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 퀴즈룸 열 문제, 학교 샘플, 학교 복도 앱 이런 것도 한번 SS 토 맵 구입을 통해서 미리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공짜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두시면 나중에 맵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OS 퀴즈룸, 그리고 잠스크리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그 사용을 해보시면은 맵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브젝트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맵 안에 들어가는 가구를 하나하나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씨 오브젝트도 꼭 넣어보시길 바라고요 교실 오브젝트, 가구 세트 이런 걸 넣어서 나중에 맵 제작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까는 겁니다 맵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실 오브젝트 gathered